처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당 투표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순하게 조작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잡하면 더 실수가 많이 발생하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당일 투표에 투입하는 이런 투표지 개수하고 당일 투표가 아니고 지역구 사전투표에 조작하는 투표지 개수하고 비례대표 이름들 조작하는 투표지 개수가 일치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는 뭘 생각하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정선거를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처리해 가지고 뒤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조작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실행해 옮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최재형 종로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위에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 표 이상에 투입된 소위 선관위 발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는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수가 사전투표수에 방문하는 세 사람당 한 표 위조투표를 더한 조작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투표제를 제거한 상태가 미친 겁니다. 위는 조작한 것 밑에는 조작이 제거된 것. 위는 선관위가 발표한 것 밑에는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보시게 되면 일단 비례대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합과 조국을 합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합과 조국의 범야권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범야권이 몇 표를 받았는가 하니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2894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5,499표로 올려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계산해 보시죠. 5,499표에다가 5,499에다가 2,8,9,4를 빼면 2,605표를 여러분들 뻥튀기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도 똑같습니다. 5,929표에다가 3,324표를 빼면 2,605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제가 뭘 생각하게 되는가 하니까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역구 수준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지역구에서 2,605표를 조작하고 동시에 비례대표에서도 2,605표를 좀 집어넣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편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지역구에서도 2,605표를 더불당과 조국개혁당을 위해서 더해주고 비례대표도 2,605표를 더불당과 여러분들 조국개혁당을 위해 더해준 겁니다. 그냥 서쳐가겠지만 저는 세상의 그 수많은 숫자 가운데 2,605표 4월 10일 총선 종로구에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규모가 2,605표입니다. 지역구 2,605표 뻥특이기 비례대표 2,605표 뻥특이기 그래서 짐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구 기준으로 그냥 비례대표를 대충 여러분들 조작을 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정당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머지 정당은 2,997, 2,997 새로운 미래 2,22, 2,21 개혁신당 6,67, 6,67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니까 기준점 선거데이터의 조작의 기준점은 바로 지역구 선거의 기초를 뒀구나 이거를 종로구의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규모를 통해 가지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선거구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그런 조사가 안 됐습니다마는 제야 전문가가 몇 군데를 짚어 해보니까 대부분 지역구 수준의 조작규모를 비례대표에 적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중심을 한번 보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자료입니다. 지역구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50표가 나왔습니다. 50표가 관외 사전투표에서 비례대표 에서는 288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아니고 5배 이상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제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지역구처럼 도장을 한쪽만 찍어야 되는 경우하고 여러 칸을 떠나 가지고 조국 개혁당하고 그 다음 더불어민주연합을 번갈아 가면서 이런들 장수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표 정도가 나오게 됐구나 그렇게 이런들 추정하는 겁니다. 지역구는 무효표가 50표가 나왔는데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비례대표는 288표가 왜 나왔냐 그거는 어차피 기표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기표도장까지 인쇄는 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관리관 도장까지 인쇄가 핫되거나 하면 기표도장은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 조국개혁당하고 그쪽에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다 귀찮으니까 뭐죠 그냥 뭉텅이로 도장이 찍지 않은 무효표를 그냥 쑤셔 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준서님 말씀처럼 위조투표지 용주 맞추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게 정답인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맨 위에 있는 1번만 그냥 찍으면 되니까 뭐 지역구는 만들기가 쉬웠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여러분들 중요한 발견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추가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2605표입니다. 2605표. 이게 관외가 아니고 관외입니다. 이게 관외가 아니고 이거는 지역입니다. 지역관배 그다음에 비례관배 2605표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조작규모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뭐죠 그냥 지역구 여러분들 한 200표 차이 내면 꼭 같이 200장을 더 비례대표가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두 군데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무효표가 급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게 2605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구를 분석하게 되면 2605표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전부 다 조작이 된 거다 이야기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선거인수의 4분의 1만큼의 선관위가 제조한 위조투표지가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그걸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를 추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곽상은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서 2605표가 여러분들 위조투표지가 포함이 된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지역관외 2605표인 겁니다. 그 같은 수만큼을 여러분들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도 그 많고 많은 숫자 가운데 2605표가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한 겁니까 지역구 규모의 조작을 비례대표에서 그대로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종로구 상대로 적용됐던 이 분석 방법을 가지고 비례대표 선거하고 지역구 선거를 비교해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을 한 겁니다. 2605표를 조작했다. 여러분이 이미 소개받으신 바와 같이 이 서울의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37대 10일로 더불음주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추정치는 오히려 29표를 29석을 국민의힘이 얻었죠. 그래서 여기에 국민의힘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18군데가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1등부터 5등 당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선자가 된 사람들 6등부터 10등 이게 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이 앞에 있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더해 준 위조투표지 개수입니다. 그리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힘당 후보가 몇 표 차이로 이겼는가가 세 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종로구의 11번째네요. 그러니까 11번째의 종로구의 최재형 후보가 4922표 차이로 이겼는데 승부가 박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차근차근하게 이런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 단계 더 접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의 자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도 그냥 지금이라도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이고 여기 조국 혁신당의 붉은 줄을 치는 것이 조국 혁신당 사전특표 득표수입니다.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연합의 푸른색도 여러분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만큼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느냐는 것은 여기 보시는 선거인수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의 40% 배분하고 조국 혁신당 의 60% 를 배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거인수는 정당별 후보 사전특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인 겁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10년 동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깃발을 날렸습니다. 재미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선형방정식이지 않습니까 조작이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만큼을 더해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절편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그 절편만큼을 여러분 구해가 빼버리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조작을 해서 그대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종로구에서는 종로구에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동로구에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11758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해 주셨습니다. 11758표의 위조 투표지에는 관외사전투표에 대해준 2605표가 있고 제외국민투표에 대해준 348표가 있고 청운 효자동의 관내사전투표에도 두 정당에게 775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해 주셨습니다. 775표는 선거 조작범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4대6으로 배분됐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준 위조 투표지수는 310표 그리고 조국개혁당에 대해준 위조 투표지수는 465표 이렇게 대해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사직동 관내사전투표에서 위조 투표지를 523표를 제조 생산했습니다. 523표를 제조 생산한 이후에 40%에 해당하는 209표를 더불어민주연합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줬고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314표를 조국개혁당의 사직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줬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할 때 아주 간단한 규칙을 썼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중학교 한 1학년 요즘에 배웁니까 y equal a plus bx라는 선행방정식을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이 a만큼 선관위가 조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가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박이 뭡니까 모든 동 단위에서 조작한 그런 조작값들이 다 계산되고 동네에 뭐 흥수도 계산할 수도 있고 영순이도 계산할 수 있고 정수기도 계산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 선거에 대해서 지역구 선거뿐만 아니고 비례대표 선거 전부 다 얼마나 여러분들 표를 더해줬는지를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지역구는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에 여러분들 1번을 찍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상당히 적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조국개혁당하고 여러분들 이쪽은 뭐죠 표가 1번하고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한 7 8명 뒤에 이러면서 조국개혁당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딱 맞추어서 뭡니까 40% 60% 맞춰도 표를 이러면서 이렇게 기표도장을 찍기가 상당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효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에 엄청난 무효표가 발생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은 비례정당이고 오른쪽은 지역구 선건데 사전투표회수에서 1162표 당일투표에서 1755표 비례대표입니다. 합계에 2917표가 여러분들 무효표가 발생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한 후보에게만 기표도장을 찍었던 위조투표지 당일투표 위조투표지는 은 이게 무효표수가 굉장히 적죠 970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직 가설이니까 선관위에 있는 그런 조작을 하고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가 차익값이 월등하게 비례대표 2917표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